뉴트리 라이트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관리의 시작은 생활습관 성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습관 성형을 위한 첫 번째 영양소로 어떤 영양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초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소로 주목받고 있는 단백질의 영양학적 가치와 뉴트리 라이트의 또 하나의 단백질 제품 뉴트리파이토 프로틴 하이드라액티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대표 영양소인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5대 영양소 중 하나로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수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피부와 머리카락, 손특과 같이 우리 외형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의 근육과 혈관, 뼈, 면역 물질을 이루는 영양소입니다. 생명유지의 필수적 영양소라 불리는 단백질, 이 단백질이 부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근육 구성 요소인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레 근육의 양은 줄어들고 뼈를 지탱하고 있는 힘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뼈와 관절의 기능의 저하는 물론 기초대사량의 감소 및 혈당, 혈행 관련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근육과 근력량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약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근육량은 일반적으로 3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60대 이후가 되면 10년마다 근육량이 무려 30%씩이나 감소되기 때문에 장년층은 지속적인 근육관리가 필요한 근감소증 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머니보다 머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연령대에서 근육 건강이 최우선이 되는 요즘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근육을 신체 내 최대 호르몬 분비기관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조절물질이죠. 바로 마이오카인 때문인데요. 마이오카인은 근육 수축 시 분비되는 물질로 근육뿐만 아니라 뇌혈관, 지방간, 췌장 등 우리 몸 곳곳에서 긍정적인 건강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근육 건강의 기본인 단백질, 과연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에서 1.5g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1회 섭취 시 최대 30g이 넘지 않도록 하루에 3번에서 4번으로 분산해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불과 몇 회 전까지만 해도 단백질은 주로 몸짱이라 불리는 탄탄한 바디로 자신을 뽐내고자 하는 젊은 층이나 전문 보디빌더들만을 위한 영양소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일상은 물론 노년의 건강을 위해 근육을 저축하는 근테크를 위한 영양소로 또한 피로를 날려주는 영양소에 더해 다이어트, 피부 모발, 관절 건강 등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기초 영양소로 소비자들에게 그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뉴트리파이토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 기존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의 가치에 가수분해 단백질과 히알루론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기능성 프로틴 제품입니다. 첫 번째 특징, 가수분해 단백질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 내 단백질은 감소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섭취한다 해도 소화를 위한 위산과 펩신의 분비량이 줄어들어 단백질 소화 흡수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가수분해 단백질은 이론적으로 일반 단백질 대비 분자량이 적어 소화 시간을 줄인 단백질로 평소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진피층과 표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팅과 함께 위치하며 수분 유지를 통해 피부의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기 분자량의 최대 1000배 정도의 수분을 머금을 수 있기에 수분 자석 또는 수분폭탄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은 노화 과정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에서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을 단순 부원료가 아닌 식약처 기준 1일 120mg 섭취가 가능합니다. 히알루론산 1일 섭취 기준으로 120mg을 3주간 섭취했을 경우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따르면 섭취 후 3주 후부터 피부 수불량이 유의미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평소 피부 보습 개선을 위해 고민하셨던 분들께도 이기능성 단백질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특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두, 밀, 완두를 사용한 100% 순식물성 완전 단백질로 가수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소화 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히알루론산 1일 섭취 기준 120mg 제공으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또한 특징입니다. 세계 판매 1위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 라이트에 진심을 담은 또 하나의 단백질 제품 그 제품이 바로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입니다. 섭취 대상자 첫 번째, 근육 건강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기 원하시는 분 두 번째,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원하시는 분 세 번째, 피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 섭취를 원하시는 분 네 번째, 100% 순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찾으시는 분 다섯 번째, 9가지 필수 및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고품질의 완전 단백질 제품을 찾으시는 분 주의사항 첫 번째, 특정 단백질의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질병 치료 중인 분은 이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세 번째, 개인의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과민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네 번째,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엔지의 신경을 위해 내 기업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